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열린 우리당은 기어이 두 개의 법안을 강행할 예정인 모양입니다. 하나는 패스트트랙 신소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11월 27일 부의 예정입니다. 본회의 부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법안입니다. 12월 3일 날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분은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강공으로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를 원천 방대할 경우에 아예 한국당을 제쳐버리고 군소 3당과 야합하여 치료할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 중입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자유한국당의 한규환 대표는 두 개의 법안을 제재하기 위해서 가장 극한 투쟁방법인 단식에 도입하여 6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한규환 대표가 단식까지 하는가 그런 의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황 대표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법안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두 가지 법안은 향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의라는 기준을 만족해야 되고 또다시 공정이라는 기준을 함께 만족해야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연동형 비례지는 심각한 결점을 갖고 있는 일종의 악법에 해당합니다. 공수처 신서법안 역시 양식 있는 민주시민이 그 내용을 알고 난다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법안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가지 법안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다음에 중요한 정책이나 제도변경을 시도할 때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나 국민들을 설득하는 논리가 아예 없거나 대단히 부실합니다. 아예 논리나 이유 자체가 존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탈원전 정책만 하더라도 무슨 이유나 논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그런 흥력사가 반복될 조짐을 보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에 반대하는가? 연동형 비례제는 기존의 지역구 의석인 225석을 줄이고 그 대신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약 75석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41조 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히는 국회의원을 대폭 줄이고 정당의 수장이 국회의원을 뽑는 수를 대폭 늘리는 이른바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크게 늘리는 것은 헌법정신의 기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 왜 여당은 그렇게 밀어붙이는가? 결국 여당의 정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그런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더라도 군소정당들과 연합화해서 좌파 연립정권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당리당략을 위해서 장기직권을 위해서 선거법 자체를 변경하는 시도는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일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공정한 일도 아닙니다. 결국은 당리당략을 위해서 장기직권을 위해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을 짓밟아 버리는 여당의 주와 독주는 허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왜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청와대만 들어가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다 대통령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신될 수 있는 권력기관을 신설해서 대통령의 손에 쥐어주는 것은 절대로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회수시킬 수 있는 맹백한 불법행위이고 대단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여당이나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집요하게 노력한 사람들은 유일하게 공수처 신설의 근거를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현체 검찰개혁의 가장 큰 요체는 권력으로부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치권력이 더 검찰을 속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도가 계약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의를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르하기 때문에 야당은 극렬한 방법으로 두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는 데 반대하고 있으며 이제는 야당 당수가 목숨을 내건 단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누구의 편을 들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가진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정의로운가? 공정한가? 두 가지 기준에서 미뤄볼 때 연동형 비례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 중심으로 한 모든 법안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은 두 가지 악법이 가진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익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결국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우리의 체제를 시스템을 변제시키는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될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정당성이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를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22일 날 방송된 지소미아 파기 미국의 선택을 보고 제닌 CA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재정비하려는 것 같습니다. 양국 모두 한국전으로 시작된 동맹은 이제 더 이상 지속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동맹관계도 재계약 시점이 온 것입니다. 과거 주한미군 주둔이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 방위였다면 현 시점에 주한미군 주둔은 극동아시아의 힘의 균행 때문입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미국의 관심은 한반도 방어는 물론이고 더 큰 비중을 대중국 평창 정책에 맞수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보조를 취할 수 있으면 한국은 동맹관계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 동맹관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대의 변화를 익지 못하면 우리가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된 한미 간의 갈등은 깊은 휴위증을 남길 것이고 결국은 미국은 한국을 동맹관계를 유지하지만 형식적인 관계로 아마 그 관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니 시에이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질문으로 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매일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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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